깜짝이야 깜짝이야 안녕 태현이가 왔습니다 스포는 잘했니? 스포? 좀 걱정돼서 많이 안 하고 있긴 해 괜히 뭔가 큰 스포가 될까 봐 그래? 어 좋아 좋아 이렇게 게스트도 오고 먹어 뭐지? 아니 오늘 모임인가요? 근데 거의 동시에 들어온 것 같은데 태현이가 들어오고 내 딱 딱 5층에 이제 복들 딱 오자마자 얘가 들어가는 거 봤어 오케이 안 보여 아 그래 두성이 연습하네 그럼 흉탕 쫀다 그럼 두성이 연습하네 이거 바이브레이션이야? 어 바이브레이션 파이팅해 그래 알려줘요 그거? 서로 뭔가 제가 녹마거든요 녹마 그래 녹음 마스터 빠이빠이 도와주면 되겠네 수빈이 형은 녹초 녹음 초보자 오케이 그래요 그래요 가르쳐 드릴게요 뭐 안녕 아무 없다고 했다고요 제가? 아니에요 엄청나다고 했죠 타이틀곡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 이 정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뭐 다 잘 어울려요? 다 잘 어울려요? 진짜 너무 다 잘 어울리고 진짜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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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만 선택해야 된다면 연준이 형 고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더 이상은 두피가 핑크색이냐고요? 두피는 다 흰색 아니에요? 그럼 가루 포즈는 뭐예요? 손가락으로 이건 그냥 V 아니에요? V를 좀 얼굴 옆에 내려서 이건가요? 어떻게 하면 돼요? 아 거꾸로 V 이렇게? 위치가 여기 맞겠죠? V를 뒤집어 이쪽이에요? 이쪽이에요? 뭐지? V를 더 내밀고 뒤집어 이거 포즈 찾아봐야겠다 앞으로 내밀어 이런 느낌? 손바닥 쪽을 보이게 가로로 눕히면 이런 느낌 손가락을 밑으로 V를 밑으로 내려서 이런 느낌? 이거예요? 이거 이거 A 아니에요? A? 그거 아니에요? 손바닥 보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? 뒤집어서 손가락 쪽을 카메라로 향하게 이렇게요? 그 반대 이렇게? 아래로? 어떻게 하는 거지? 팔 내려 그럼 제가 제가 모아분들이 하는 대로 얘기하는 대로 할게요 손바닥이 위로 오게 V이니까 이렇게 이거예요? 이거예요? 찾았다 이런 느낌 가능하구나 이렇게 모아분들 저희가 해냈습니다 이런 느낌이구나 아 소냐고요?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해보세요 네 뭐 좋습니다